이슈 진단 네 뭐 비단 로봇 때문에 뜨긴 했는데 일단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다 엮여있는 회사고요 그 핵심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PG라는 회사고요 SPG 예전에 전기 모터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감속기라는 게 모터에다가 기어를 이렇게 같이 부착해서 이제 이런 우리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그런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밀 모터 굉장히 오래 전에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탐방도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감속기라는 개념 로봇의 생산 원가에서 감속기가 차지하는 게 좀 큰가요? 네 네 뭐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가의 한 20% 30%까지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의 점점 더 감속기 사실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하고 감속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제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산업용 또 스마트 팩토리 같은데 뭐 이런 쪽도 이제 감속기가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즈는 대부분 다르긴 하지만요 네 그 SR 감속기? SH 감속기? 네 네 네 종료가 등장했네 네 뭐 이거다 그냥 이제 그 그냥 브랜드 네임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SR은 그냥 이제 대형입니다 대형하고 중형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스마트 팩토리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패배 많이 쓰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최대 공작기계 업체에다가 그 SR 감속기 이제 퀄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SH 감속기 같은 경우는 초소형 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 로봇 우리 뭐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는 뭐 가전용 서비스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이런 쪽으로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감은 SH 감속기 쪽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특징이 예전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력 제품인 모터 제품 스마트 팩토리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일단 이제 산업용으로 이제 크게 쓰는 게 기어드 모터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표준화돼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돈이 됩니다 부가가치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용 펜 모터가 있는데요 펜? 네 펜, 펜 모터가 있는데 이런 쪽은 사실 부가가치가 좀 낮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을 좀 올려받으려고 하는 뭐 이제 고객사가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쪽 사이즈를 더 키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을 좀 인상해서 좀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단순 이제 모터 하드웨어만 팔아서는 이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뭐 제어기 같은 이제 알고리즘까지 좀 붙여가지고 팔면 좀 나아지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클린룸에 적용되는 이제 펜 모터 모듈이죠 제어기까지 포함된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좀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그 이슈, 로봇이라는 이슈의 화두를 크게 시장에다가 던졌어요 반영이 굉장히 강한 편인데 미래의 먹거리로 이 로봇 산업을 언급했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관련주들이 마이크를 뛰겠는데 SPG도 연관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까요? 일단 이제 여기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가장 좀 수혜를 보는 게 시장 쪽에서 인정하는 거는 인탑스라는 회사 인탑스 네, 인탑스가 이제 대부분 지금 대장주처럼 돼 있고요 삼성 로봇 관련 삼성 로봇 관련 회사는 네, 삼성 로봇 쪽은 이제 인탑스가 거의 대장주처럼 돼 있는데 여기 관련된 업체가 SPG라는 회사가 저는 좀 직결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렌텍도 ESS 이제 소형 배터리 모듈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로봇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보면 그 가전사업 쪽이에요 한종인 부회장 쪽에서 이제 주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TF에서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켜준 것도 결국은 한종인 부회장 DX 지금 부문장이죠 이제 이쪽이 이제 그 역할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가전 쪽 뭐 이제 얼음 정수기 뭐 그 아이스 뭐 깨주는 이런 쪽 모터도 해왔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이제 그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필요한 거 가전 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SH 뭐 모터라든지 이런 쪽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또 큰 그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하고 연관성이 그래도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지금 초소형 감속기 같은 경우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게 삼성 보수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는 회사에서 뭐 공식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뭐 합리적인 추정이죠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네 아니 그 공장 탐방 가보면은 가전 뭐 세탁기부터 해갖고 이 모터라는 게 워낙 다 들어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랬는데 가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브랜드 보면 뭐 뻔히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제 뭐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네 뭐 시장에서는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좀 기억에 났던 아 지금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자꾸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는데 뭐 DLDC 모터 형태인가요 네 네 작은 힘을 좀 이렇게 증폭시키는 형태의 모터들 네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어 뭐랄까요 웨어러블한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보행할 때 네 네 노형 맞습니다 네 네 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네 네 이 하체 쪽에다가 이렇게 기어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좀 더 발달하면 이제 군용으로 네 네 네 맞습니다 힘을 막 내는 거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작은 힘에도 이렇게 부가시키는 형태의 기어드 그게 이제 모터 형태입니다 네 네 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특정 부분은 적은 전력으로도 강한 힘을 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네 네 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 사람의 어떤 관절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이 되잖아요 네 네 네 네ite 그런데 그 모터라는 거는 힘이 십니다 이 센 것들을 이 기어로 통해서 좀 이렇게 감속이라는게 결국 너무 세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600만 불에 사내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힘을 분산해주고 완화해주는 그런 쪽도 중요한 제어 포인트라고 보십시오. 퍼블 쥐는 로봇 손 같은데 너무 힘이 강하면 깨져버리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어드, 감속과 가속. 맞습니다. 둘 다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PG는 올해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로 산출되나요? 네. 일단 지난해 실적을 보면요. 4,163억 매출에 영업이 235억 달성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3천억. 3천억 정도인데요. 사실 작년 실적 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올해는 4,500억에 영업이 320억 정도 보고 있고. 그게 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률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삼성보시라는 모멘텀이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 멀티풀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률이 좀 낮은 게 약점이긴 해요. 인력이 좀 많이 쓰이고. 맞아요. 개발비 많이 들어가고. 오늘 SPG를 로봇 산업의 포인트로 잡아주셨네요.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